한 번 가보도록 하죠 여기 있네 체인 리프트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체인 리프트 오케이 좋았어 더 이상 못 맞는다 최고 높이 최고 높이 너무 고맙습니다 음 그 부분은 예쁜 어우 꽈배기 오케이 좋았어 좀 올려야겠는데? 이렇게 살짝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트레인을 한번 들어봅시다 야 미쳐버린다 한바퀴 더 세바퀴 돌리고 야아 한 번 또 세번 더 돌리고 아 안되네 반대쪽으로 돌리면 되나? 이거 돌리는거 반대로 돌려야겠다 반대로 세번 한번더 와아 결.. 걸친다 돌기구가 겹친다 이거는 일반 레일로 조금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레일로 살짝 살짝 틀어서 만든 다음에 오케이 한번 돌리고 아니다 듀얼로 한번 셀이 박아볼 하트 한번 만들어주고 좌.. 좌측으로 좀 돌리고 오예 내가 원하는 커스터야 이게 바로 오예 내가 원하는 커스터야 però 세상에서 가장 미친 노리기구보다 와우 이번에도 오예 간다 아 좀 뒤에 스타네 와우 와우 높이 봐 죽기를 기대하는 사람인데 이거 맞아? 오 놀이기구 사람 놀이동산 사람 엄청 많아졌다 안녕시 상아 늦는이 감사합니다 놀이기구 하나 생겼다고 엄청 사람 많아졌어 이거 나오면 인기 폭발이지 사람이 개미하는 소리가 어디까지 어디까지 가는데 이거 어디있는데 도대체 어디여 여기 언제까지 가는데 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어 어디까지 올라가 원심불리기 사람이 안보여 runter 올라간다 허앗 오오오 오오오!! 오오어 오오헏 으어아아아 으어억 으하핰 으허허허허! 우아허허허! 우아! 우아허허허허허헣 우우우! 우아ㅏ어어! 헛 gele 짜장리 어우 재밌겠는데 이거? 어이 꼬부리는 것도 있네 어이 왜 안 꺼버리죠? 오토컴플레이트 오키 좋았어 한번 테스트? 테스트 할 때까지 시간 좀 걸릴 것 같으니까 뭐야 뭐 사람이 터졌는데 금방 뭐 이동이동생 재밌다고?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아 여기 오란 뜻이야? 왜 이래 이 아저씨들 왜 이래 빨리 가자 날이 저무는데 한번 올라갈 동안에 이걸로 타겠습니다 아 시네마틱 이걸로 보면 안되겠네 오케이 꿀 꿀잼각 꿀잼이다 아 꿀잼코스터 꿀잼 꿀잼 Reporting sit GU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희홑으로 빨려гр nuo다 와 희홑으로 matt squash 오 오케 오픈! 히어로즈 오케오케 히어로즈 오픈 히어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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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어스 나이스 히어스 완성됐다 와우! 얼마짜리 롤러코스야 도대체 테스트라이딩 토 20 히어 20 재미 1.4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탑 히어로즈 Lem기 출굴와 한국으로 연결이 안되있네 ? 됐어 됐어 연결했어 연결했어 이제 롤러코스터 이 두개정도면 와 미쳤어 레일을 좀 더 만들까요 레일이 하나밖에 없지 레일이 지금 탈수있는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좀 더 만들자 이거 좀 더 길게 만들게요 이거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돼 잠시 개장 종료에 이걸 지우고 이거 뒤쪽에 스테이션을 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토컴플레이트를 달면 이제 여기에 추가를 할 수 있을텐데 아마 놀이기 롤러코스터를 여러개로 추가할 수 있을텐데 칼옷 트레인 넘버옷 트레인 오케이 좋아서 4개 4개 네 개 아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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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5개 4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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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가? 왜왜왜 안돼 도로가 부족해? 주를 패스를 오! 히오스eka 없어질뻔했어 이걸 더 길게 만들어야되나? 어떻게 길게 만들지? 이게 안되는데? 어떻게 만드는거지 이거? 일단 여기에 패스 연결을 해야될거 같구요 이게 왜 연결이 안되지? 아 서로 연결해야되요? 이게 입구 대기줄 출구 대기줄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면 되는거 아닌가요? 도로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 연결시키는거 아닌가? 어떻게 만드는거지? 보통의 만드는 방식이 아닌거 같은데? 우선대기줄? 이렇게 연결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하는건가? 아 이거 어떻게 설치를 하는거지? 아! 히오스 사라질 뻔했다 히오스 계속 사라진다 음 출국쪽 길하나 입구쪽 길하나요? 그러면 여기에 설치해야 된다는 뜻인가? 이쪽 길이랑 연결해야되는건가? 우선 탁승줄은 입구쪽에? 출구입구 아예 없애볼까? 히오스가 계속 없어져 안돼 히오스는 없애면 안돼 히오스는 없애면 안돼 has to be fired 히오스는 없애받아 X8 히오스는 없애받아 1t 히오스는 없애받아 음 됐다 아아아 이쪽 이걸 좀 더 뒤에 설치를 해야겠네요 이거를 좀 더 앞쪽에 설치를 하고 이걸 좀 더 뒤에 설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네 그리고 이걸 도로로 연결을 깔끔하게 딱 해주면 완성 이거는 필요 없는 도로 아 히오스 계속 사라지네 진짜 오케이 완료 개장이다 빨리 테스트해 빨리 테스트해 테스트 빨리해 테스트 빨리 오 사람들 많이 들어온다 내 놀이기구 개쩔어서 개쩔어서 막 들어와 이제 롤러코스 말고 나머지 그걸 좀 설치할게요 롤러코스는 메인디쉬이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좀 적당하게 만들고 나머지 이제 좀 꾸밀만한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일단 좀 정리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도로가 개판이 있죠 지금 이거 언제까지 올려가냐 이거 돌고 있네 도로를 좀 정리를 하고 할게요 도로가 좀 개판인데 도로를 패스를 좀 길을 깔 깔싸만 걸로 8m 정도 되는 걸로 8m 정도 되는 걸로 도로를 큰길 대로를 하나 만들고 그 사이드길을 좀 아이씨 공중에다가 설치하지 말고 대로를 만들고 대로 말고 나머지 사이드길을 설치할게요 대로... 대로를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하나 만들고 여기에 나머지 사이드길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샵 일단 먹는거 배고프지? 내가 비프 우리 또 우리가 또 빕스 우리 빕스를 하나 만들어주고 우유도 조금 마셔야죠 목마르니까 우유도 하나 드시고 뭐야 빕스가 아닌데? 오... 이런식으로 갖고 가는구나 풍선 같은 것도 이제 들고 가야겠네요 저희 지금 적자거든요 볼까요? 일단은 돈은 언리미티드 무한인데 돈을 너무 많이 썼단 말이에요 와... 아까 히오스 만드는데 4만 달러 썼어 4만 달러면 얼마죠? 4만? 40만? 400만? 4천만원 놀이기구 하나 만드는데 4천만원 썼어 5 50만?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고 화장실 tribes cry 화장실 입구가 뭐 이따구로 되어있냐? 이따구로 되어있죠? 화장실 입구가 희한하게 되어있네요 공중에 약간 뛰어나요 오 공중에 떠있는 화장실이다 공중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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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쩔죠 공중화장실 이게 뭐였죠? 빌딩 스틱? 뭐였지? 파이낸스? 어 돈 빌리는데야? 왜 영업 안하지? 저녁에만 영업하는 데인가? 메딕! 메딕도 만들고 옮겨서 만들었으니까 ATM기 ATM기 하나 만들고 직원도 고용을 해야겠는데? 요 오바이트 막 이런게 쓰레기 버리고 다니는 놈들 있단 말이야 아이처먹고 쓰레기를 버려 땅바닥에 문제가 많아 우리 직원은 어디서 고용하나요? 왠지 매니지먼트에 있을 것 같아 스태프 스태프 오 에믈리 하 어디갔어? 얘 어디갔어요?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오 맥크리 아줌마 맥크리 아줌마 맥크리 아줌마 한 명 고용하고 오 공주 누나 공주 누나 고용 이쁜척 하고 다니는 이쁜척 하고 다니는 누나 한 명 고용하고 오 메카닉 고장나면 고쳐줘야 되니까 오 우리 청소부 아저씨 청소부도 한 두 명 기술자도 두 명 소 아 알바 재밌겠다 아 이 알바 개 재밌겠는데 쓰레기통 약간 여기는 좀 그거 깔맞춤 하기 위해서 배럴 통으로 만들고 요쪽에는 조금 더 신세대의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도 있어야 되죠 오 맥크리 맥크리 이거 일본 놀이동산에 있는 그런 아저씨 같은 사람이잖아 와우 맥크리 개쩐다 와우 맥크리 아줌마 개쩐다 섬난 날리는거 봐 뭘 개장해요 개장한거 아니었어? 개장했는데 사람이 왜 안타라고 하죠? 사람이 왜 안타라고 하죠? 근데 저기요 이거 왜 아무도 안타세요? 이 놀이 코스터도 좀 인기가 없는데 왜 안타는 거 같아 저거는 안타는 거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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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